영광스러울 것 같습니다. 네,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. 백상예술대상 모바일 공식 투표 인기 투표 앱을 통해서 팬들이랑 분들이 직접 수상자를 뽑아주셨는데요. 55시간 발표해 주시겠습니다. 쏙쥬웨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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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먼저 태양의 우연을 사랑해주신 많은 시청자분들과 팬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요. 그 어느 때보다도 이 상이 정말 갑질상인 것 같습니다. 앞으로 더움도 열심히 하는 배우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 가장 기분 좋게 생각하는 건 아무래도 태양의 우애라는 드라마로 큰 사랑을 받고 이렇게 제 파트너인 혜교씨와 함께 같이 인사를 드릴 수 있는 자리가 오늘 처음인 것 같아요. 드라마 종영의 우애 여러분들께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돼서 너무 일단 가장 기쁘게 생각하고요. 태양의 우애를 사랑해주신 일단 팬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현장에서 고생하신 우리 스태프들 정말 진심으로 고생하셨다고 늦게나마 이제 또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그리고 등대 있는 동안 이런 상 정말 많이 받고 싶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너무 좋은 상에서도 감사드리고 그리고 팬분들께도 감사드리고요. 그리고 제 업계인의 파트너와 성혁이 씨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